우리 같이 가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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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선생 창구이시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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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의 예쁘다~! 안녕하세요~! 우와! 김동연의 예쁘다~! 아... 저게 뭐야. 아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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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내일 방금 저기서 부르면 어떡해. 아... 숨이 안 숨이 나이를 해! 되게 신나지 않나요? 지금 느낌이? 신나 오늘 생일인 루아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아아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곡은요 저희의 데뷔곡인 I Don't Like Your Girlfriend 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지금까지 즐기셨고요 생일 축하한다고 네 여러분 지금까지 즐기다가 그리고 안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다음주에 10월 11일에 컴백을 하거든요 오옹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위키믹이 많이 사랑해주실 거죠? 네 또 이 배송이 리스키 크레이지 위키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곡을 마지막 곡을 정리해서 인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룰을 하시리래요? Let's get crazy! 위키미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취의 공업을 딱히 물어봤는데 애기신이 모른다고요 모르겠다고 했는데 제가 파더라도 11월 2일까지는 시상시가 파더라도 올해는 그거 기억하겠네 Let's get crazy! 음악 좋지만 runter 그리쏘 그는 내버려 소원 응 좋아 이러한 다 죽히는 불러 다 예요 대부분 Discuss 웃겨 내가 대체 그런 걸 왜 해 아무라도 재미 없어 네가 만든 situation J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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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z. 오랑바라라 한 번 봐도 근데 안 어울려 너네네 저애보다 니가 톤이 더 미워라 너랑 뺏긴 기운 난 안의 고개를 말 만 듣고 아 아 아 또 비밀은 없어 Baby I don't like your girlfriend 나도 내가 만약에 말이야 너보다 누구도 좋아 당연히 boy 그럼 하면 너도 같은 느낌일걸 변화 중에 들어서 어쩌면 넌 지겨버려 지금 넌 시간밖에 필요해 진발랄 수도 있어 잊지 못하슨 웃겨 내가 대체 그런 걸 왜 해 나도 재미없어 네가 맞는 situation I don't know what I don't know I don't know what I don't know 솔직히 I don't like your girlfriend I don't like your girlfriend I don't know what I don't know I don't know what I don't know 솔직히 언제나 그 옆에 내가 있었는데 다 두려워 내가 좀 이상해 내 맘이 널 막히는 걸 아무렇지 않은 척 해결해 말도 안 돼 Cause baby I don't like your girlfriend 우우우우우오 Cause baby I don't like your girl girlfriend I don't like your girlfriend I don't like your girl what Cause baby I don't like your girlfriend Bon noesi I don't! 아무리 나의 idol 아씨 내 맘이 counting 나의 거 during 나의 freaking 나이 zeni Sports 나'd 나 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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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